체사피크 레오퍼드 사건은 1807년 6월 22일 버지니아주 노퍼케안에서 영국 전함 레오퍼드호와 미국 프리기탐 체사피크호 사이에 발발한 해군 교전이다. 영국 해군 소속의 레오퍼드호의 승무원이 타령병을 찾기 위해 미국 프리기탐을 추적, 습격하여 승선한 사건이다. 체사피크호는 레오퍼드호로부터 일제 사격을 받은 1시간의 짧은 전투 후에 준비도 하지 못하고 납포되었다. 그 배의 사령관 제임스 배런은 단 한 번의 짧은 교전으로 영국 해군에게 항복을 했다. 4명이 승무원이 미합중국 국적의 배로부터 끌려가서 타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그들 중 한 명은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다. 체사피크호는 귀향 허락을 받았으며 귀국을 하자 제임스 배런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체사피크 레오퍼드 사건은 미국인들을 시끄럽게 했으며 대형제국과의 전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러한 소동은 빠르게 가라앉았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처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를 위협함으로써 널리 퍼져있는 호전성을 이용하려 했다. 미합중국의회는 영국 특사가 체사피크 사건에 대해 아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징용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성명서를 전달하자 등을 돌렸다. 대형제국을 몰아붙이지 못한 제퍼슨의 정치적 실패는 그를 경제적 교전 상태로 이끌게 되었다. 1799년 위 체사피크호 f. 밀러 그린 1900년경 1807년봄 나폴레옹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많은 영국 전함이 북미 주둔지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체사피크만에서 두 척의 프랑스 3급 전함을 봉쇄하고 있었다. 많은 수병들이 영국 해군 함선에서 타령을 했고 미국 당국은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타령병들 중 런던 출신으로 젠킨 레퍼드라는 이름을 가진 수병이 체사피크호이 선원으로 입대를 했다. 레퍼드는 버지니아주 노퍼계 거리에서 영국 장교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써 그들의 눈에 띄게 되었다. 타령병이라고 의심되는 사병은 당시 스테푼 데카터가 사령관으로 있는 고스포트 해군 기지로 보고가 되었다. 데카터는 영국 영사로부터 영국 전함 멜란퍼스 호로부터 타령한 혐의가 의심되는 3명이 병사를 인수해 가라는 지시가 담겨있는 편지를 한통 받았다. 그들은 당시 고스포트에서 체사피크호의 승무원 신병으로 징병된 미국 해군의 싱클레의 중위의 도움으로 미국 해군에 입대를 했으며 당시 체사피크호는 지중해로 항해하기 위해서 워싱턴 해군 기지에 있었다. 부총독이었던 조지 버클리 경은 타령병을 회수하기 위해 프리기탐의 승선과 수색을 허가한 명령서를 가지고 그의 사급 전함 헤오퍼드호를 파견했다. 버클리는 레오퍼드호의 선장에게 벨리스로, 벨로나호, 트라이언프호, 치체스터호, 헬리펙스호 그리고 커터보트인 제노비아호에서 타령병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슬루베리 프라이스 헌프리스가 함장으로 있는 레오퍼드호가 체사피크호와 마주쳐서 미국 함선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가했을 때 제임스 베런이 함장을 맡고 있는 체사피크호는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해안에 있었다. 베런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고 존 미드가 탑승하여 수색하는 것을 허용했다. 결론이 나지 않는 말다툼을 한 후에 장교는 레오퍼드호로 돌아갔고 헌프리즈 선장은 교전 나팔을 불어 미국 함선을 굴복시키라고 명령했다. 체사피크호가 꾸물거리고 있을 때 레오퍼드호가 전방위 사격을 퍼부었다. 배의 가판은 장기 항해를 대비한 물품들로 어질러져 있었고 체사피크호는 간신히 한 발이 대포만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었다. 베런은 길을 내리고 항복을 했다. 체사피크 승무원 중 3명이 사망하고 베런을 포함하여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헌프리즈는 항복을 거부하고 타령병을 수색하기 위해 수색대를 보냈다. 수십 명이 영국 국적과 타령병들이 체사피크 승무원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다. 레오퍼드호는 정확하게 영국 해군 타령병 4명을 나포했다. 멜란퍼스호에 근무했던 대니얼 마틴, 존 스트레천, 윌리엄 웨어와 헬리팩스호에 근무를 했던 젠킨 레퍼드였다. 4명 중에는 레퍼드만이 영국 태생이었고 나머지 3명이 선원은 미국의 시민이었으며 영국 전함에서 근무를 했던 2명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비연국계였다. 레오퍼드호는 그 수병들을 군법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헬리팩스로 이송했다. 영국 시민이었던 레퍼드는 사형을 선고받고 1807년 8월 31일 헬리팩스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나머지 3명이 미국인들은 각각 500대의 채찍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그 선고가 가명되었다. 이 사건은 미국 정부로부터 항의의 폭풍을 유발시켰으며 영국 정부는 결국 3명을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손상된 체사피크호의 수리 비용을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 1812년 스쿠너 브림호가 2명이 타령병을 데리고 보스톤으로 귀환했다. 그리고 한 달 후 1812년 전쟁이 발발했다. 이 사건은 미국 대중의 분노를 사게 했다.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멀로는 미국 국무부 장관 제임스 메디슨의 지시하에 영국이 4명이 선언해 복귀시킨 그 행위를 부정하고 버클리 총독의 소환 그리고 미국 수역에서 영국 함선의 퇴거를 요구했으며 미합중국 국기를 달고 있는 배로부터 징병 철폐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두 나라 사이의 긴장관계를 고조시켰으며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았겠지만 1812년 전쟁으로 이끈 사건 중 하나로 간주된다. 사실 많은 미국인들이 그 사건으로 인해 전쟁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었지만 제퍼슨 대통령은 처음에는 외교정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1807년 엠바고와 같이 경제적 압박을 하고자 했다. 체사피크 레오퍼드 호 사건과 뒤이은 1812년의 체사피크 세넌 교전은 오브리 메투린의 여섯 번째 소설 더 포춘 오브 워에서 패트릭 오브라이언에 의해 잘 그려지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